어라! 이쪽이옵니다! 자! 어라! 생각보다 쉽게 성을 점령하였습니다! 관미성을 칠 것이라 소문을 냈더니 적지 않은 고구려 병력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옵니다! 그렇습니다! 우리가 백마산성을 공격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옵니다! 어라! 어라! 군령은 확인해보았느냐? 그것이 군령 창고 내동 중에서 이미 세 곳이 비어있었사옵니다! 그나마 남아있는 한동마저 이곳에서 사용할 두다치 정도가 고작이옵니다! 어라! 이게 대체 어찌 된 것인가! 이 자들 뿐이라! 어서! 네 이놈 모여! 네 이놈의 백제에서 노린 것이 대체 무엇이냐! 어서 구하지 못할까! 어서!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